그래서 우리 풍마이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저기 멀어져. 저기 멀어지는 거야. 가까울 때는 뭐야? 가까울 때는 청 가까워져. 그러니 저기 멀어지고 청 가까워진다고. 적색 편의가 나타나면 아 멀어지고 있네. 청색 편의가 나타나면 가까워지고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허블이 관찰한 은하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얘들아 스펙트럼에서의 적색 편의 현상을 관찰한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면 적색 쪽으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청. 적청. 적청. 이해돼?